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2,078억 원에 달합니다. 승객 수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탓인데, 애초 약 8만 명을 기대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. 3천 5백억 손실이고, 출자자로부터 2천 2백억을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흔근히... 매년 3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데다 자본금까지 잠식당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투자 기관들은 지난해 말 사업 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에 사업 포기를 요구했습니다. 다급해진 경전철 측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의정부시에 내놨습니다. 사업을 포기할 때 받게 될 환급금을 25년 동안 나누어 매년 145억 원씩 지급해달라는 게 골자입니다. 민간 투자법에 보장돼 있는 해지 시 지급금을 달라, 아직 해지는 됐지 않았지만 해지가 오려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잔여 운영 기간 25.5년 동안 나눠서 연간 약 145억씩 달라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의정부시는 협상 끝에 사업 재구조화 방안 수용을 거절했습니다. 부족 운영비 보전 명목으로 50억 원 지급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안타깝지요. 중단된다 하면은. 이 거액을 토지해야죠. 처음에는 이걸 왜 만드나 하고 우려를 했는데 막상 지금 활용을 하고 보니까 이용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없어진다면 걱정이죠. 결국 지난 9월 이후 양측의 협상은 전면 중단된 가운데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투자 기관들의 사업 포기 요구, 이른바 사업 중도 해지권 발동 시한까지는 앞으로 두 달 많이 남았습니다. TBS 오정현입니다.